송나라 때 조위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방의 오랑캐들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받고 국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군율로 병사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서방의 이민족인 탕구투족이 국경을 넘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위가 참모들과 함께 작전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병사가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달려와 조위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병사들 몇 명이 반란을 일으켜 탕구투족이 진지로 도망쳤습니다. 엄격한 군기를 견디지 못한 송나라 병사 일부가 탕구투족 왕에게 투항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참모들이 깜짝 놀라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군, 이제 송나라 군대의 기밀이 그대로 누설될 것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참모가 말했습니다. 장군, 이번 일로 인해 다른 병사들이 크게 독려할까 걱정되어 옵니다. 그러나 조위는 전혀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웃으며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하하하, 염려하지 말거라. 그들은 내가 은밀히 명하여 적군 진지에 들여보낸 것이다. 이 일은 기밀이니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될 것이야. 조위의 태연자약한 태도에 부하들은 안침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 역시 장군의 쟁력은 대단하옵니다. 아군까지 속여버리는 장군의 지략은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본래의 비밀이라는 것은 말하는 순간 그 소문이 더 빠르게 퍼지기 마련입니다. 조위가 흘린 말은 어느덧 국경을 넘어 탕구투족 진영까지 금세 흘러들어갔습니다. 첩자를 통하여 이 사실을 전해들은 탕구투족왕은 투항해 온 송군병사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투항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조위가 몰래 심어놓은 첩자들은 아니더냐? 아니옵니다, 전하! 소인들은 송나라 군대가 싫어 이곳까지 목숨을 걸고 도망쳐왔을 뿐입니다! 제발 의심을 거둬주시옵소서! 하지만 탕구투족왕은 송나라 병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저 자네를 당장 문초하여 진실을 밝혀내라! 네, 알겠사옵니다, 전하! 문초 끝에 송나라 병사들은 모두 공개 처형되었고 탕구투족왕은 보란듯이 시체를 국경 근처 나무에 메어 두었습니다. 조위는 절체절명의 순간 칼을 쓰는 대신 소교, 즉 작은 기교를 부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부하들의 동료를 막아냈을 뿐 아니라 배신자들까지도 간단히 처리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고수는 웃음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즉, 사사무외의 경지에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물 흐르듯 일과 일 사이를 자유자재로 넘나듭니다. 반면 하수는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주변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기만의 철학이 없으며 단순히 자기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주변의 소리에 흔들거릴 뿐입니다. 잠시나마 좁은 주관적 감정과 단견으로부터 벗어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